제21장 호루마를 점령하다 내계배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낫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래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난한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루마라 하였다라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눈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압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피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다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의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몰아 소상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다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에 이르렀고 마타나에서 나할겔에 이르렀고 나할겔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요단 동쪽을 점령하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세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기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해수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해수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아 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을퍼이르되 너희는 해수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해수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아 베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아바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크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해수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애들에 의해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왁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쳤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모하베 왕이 발람을 불러오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하베 형지에 진을 찾으니 유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판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하베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하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하베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합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체를 가지겄다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합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하래되 모합 왕 시뽀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러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왁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합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구관들을 더 많이 보내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뽀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왁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왁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과 그 나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모합구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가물어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다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자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밤이 있다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아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침누르메 발람이 다시 책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으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단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산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누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무화평경의 끝 아르눈가에 있는 성업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종교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냇 후솟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다라 발람의 첫 번째 예언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며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재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재단의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알아대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하베 모든 고관이 번쟁을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하부왕이 통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더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재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 즉 발락이 번재물 곁에 섰고 모합 구간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쏘아갔도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람의 세 번째 예언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일곱 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들을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냥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하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여 지그리 아름다운 곳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내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덜 쏘아갖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구로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발람에게 놓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눕혀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어서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애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래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갠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래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사을자가 누구이랴 키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에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틈에 머물러 있다니 그 백성이 모합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폐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선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향제에게로 온지라 지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리 아들 비나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선에게서 그쳤다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리 아들 비나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선 중에서 내 노을을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선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사루의 아들이여 시무원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구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푸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푸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